자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는 트율로로버, 인덱스로로버, 트위스터까지 3가지 기술 마스터하고 오셨으면 금방 익히실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 세이프 핸드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하고요 트율로로버 해주세요 바이트 핸드 캐치했죠? 검지손가락을 펼쳐주세요 이 상태로 인덱스로로버 해주시는데 바이트 핸드와 블레이드가 왔을 때 엄지손가락을 좀 더 넣어주셔서 썸체플린 한 바퀴, 젠로로버로 마무리 그러니까 트위스터 한 거죠 자 다시 트율로로버 해줍니다 그리고 바이트 핸드 캐치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펼쳐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로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드 캐치해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좀 더 넣어주는 게 포인트겠죠? 트위스터 해주듯이 썸체플린 한 바퀴 해주시고 젠로로버로 마무리 해주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선행기술들 다 마스터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선행기술들을 조립해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내겠습니다 다 마스터하시고 또 다 마스터하시고 저 마스터하시고 저 마스터하시고 저는 그냥 수업을 도 담겨주시고 그럼 또 함께 보시고 ESE